또 돌아왔습니다. 챔피언스리그가. 금방금방 들어오네요. 또 계속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요. 죽겠습니다. 정말 챔피언스리그가 축구 컨텐츠 중엔 최고긴 한데 아시아 팬들이 보기에는 정말 시간대가 정말 똥입니다. 평일 날 진짜 새벽이라니. 그런데 오늘 새벽에 있을 맨유 경기는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하긴 합니다. 1시 45분. 1시 45분. 그래서 오늘 맨유가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 F죠. 조벨리그. 영보이스 원전 갑니다. 맞습니다. 비아레알, 아탈란타 이렇게 한 조이기 때문에 영보이스 경기는 맨유 입장에서 좀 이겨야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뒤에 사진을 딱 하나 해놨는데 코날두가 들어가면서 맨유가 확실히 떡상을 했어요. 맞습니다. 원래 맨유가 전력이 좋다는 평가했는데 최전방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뭐 이랬는데 일단 지난 경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과거 프리미어리그에 향수도 느끼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맨유와 뉴캐슬 그전이 엄청나게 관심도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또 호날두가 그 승부를 결정짓는 득볼을 넣어버리니까 완전 커뮤니티 자체가 폭발했던 난 사람은 난 사람이에요. 난놈 난놈이지 뭐. 난 사람이야. 이렇게 막 호날두 여기다가 아이씨 잘하네. 자랑이 잘하더라고요. 아이씨 잘하네 이러면서. 누쿠쇼 다음으로 아마 스프린트 많이 했고 완비스카 다음으로 빨랐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만 36시 막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호날두 때문에 맨유의 그 안에 팀 내부 문화가 엄청 지금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요? 일단 선수들이 저녁에 훈련 끝나고 원장 가서 숙소에 머무를 때 훈련 끝나고 밥 먹고 저녁에 후식 같은 걸 먹잖아요.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걸. 호날두 식단을 봤더니 호날두는 콩이나 이런 것만 먹더라고. 그걸 보면서 선수들이 후식을 못 먹는데요. 눈치 보여서. 민폐하냐? 왜 사람들이 개치를 말이야. 그래서 간식을 선수들이 못 먹는다고 지금. 그리고 막 저런 것도 있다며요. 막 동료들도 으쌰으쌰 해가지고 와 옆에 호날두 있어. 호날두가 있는데. 우리 다 이길 것 같아. 포고마도 뒤에 좀 얘기해 주시겠지만 포고마가 미친 어시스트잖아요 지금. 그렇죠. 프리미어로 역사상 개막하고 초반 4경기에서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건 처음이라고 하니까. 신났어. 걔 원래 신나잖아. 맞아요. 와이씨 포고마. 어시스트 7개 하고 그러는데 원래는 내년이 개혁 만료죠? 그렇죠. 6월에 만료죠. 떠난다고 이런 말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뭐 나 남을 거야. 막 이런 얘기하고. 이래저래. 맞습니다. 호날두 효과가 지금 맨 위에 엄청나게 좀 크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런 선수단의 식단 포함으로 한 관리 분위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전술적으로도. 맞습니다. 원톱을 쓰면서 원톱이자 제로톱의 느낌이었죠? 그런 어떤 전술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영보이스전에서도 사실 호날두가 지난 경기처럼 최전방에 위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예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카바니가 못 뛰는 그거겠죠? 이번 카바니가 사실 비공식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상태라서 지난 뉴캐슬전에서도 소집이 안 됐었고 이번 영보이스 원정길에도 소집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전방 공격수로 뛸 수 있는 선수가 맨유의 이 어린 엘랑가 그리고 마샬 이 두 선수가 전부인데 마샬 좋네. 그러다 보니까 소셜라 감독 입장에서는 호날두를 최전방에 세우는 게 가장 베스트다. 뭐 레시포드는 약간 사이드이긴 하지만 레시포드는 어쨌든 어깨부상에서 회복 중이니까 그렇죠. 레시포드도 못 나오고 아 못 나오니까 이런 걸 놓고 보자면 이번에도 호날두가 최전방으로 그렇죠. 나오면서 제로톱의 전술적인 활용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뉴캐슬전을 보면 호날두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었는데 최전방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로톱처럼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왼쪽이 히트맵 그리고 오른쪽이 터치맵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최전방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뭐 터치를 하거나 움직였던 장면들보다 조금은 내려와서 터치를 하고 좀 활동방경도 내려온 상태에서 좀 형성되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왔었고 그런데 이렇게 호날두가 제로톱처럼 움직이니까 사실은 레알마드리드나 유벤투스에서 호날두가 원톱으로 나왔을 때는 너무 호날두가 최전방에 없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최전방에서 좀 버텨줄 선수가 없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네네네네. 이 선수의 히트맵을 보면 이 두 선수의 히트맵을 보면 호날두보다 훨씬 더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들어간 활동반경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네요. 아까 보면 호날두는 약간 빠져서 자유롭게 움직였다 그러면 두 선수는 접고 들어오네. 그렇죠. 45도 각도로 접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호날두가 조금은 내려와서 플레이를 해도 좀 산초와 그린우드 여기 이제 브로노페란데스까지 전방으로 침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선수들이 전방으로 침투해주기 때문에 좀 최전방에 있는 최전방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호날두가 최전방에 서가지고 이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줄 때 확실히 효과는 호날두가 낚시나 밑격화를 상당히 잘하긴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리고 상대 수비수들이 호날두라고 하는 존재감 때문에 이번에도 네 골 넣을 때 네. 두 골도 본인이 넣었지만 사실 그거 말고 두 골이 터질 때도 호날두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렇게 약간 사이드로 빠질 때 수비수가 계속 호날두를 봐. 그렇죠. 비리씨도 그 얘기 많이 하던데 계속 호날두가 빠지면 호날두를 놓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호날두를 자꾸 이렇게 봐.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빠지는 선수나 슈팅되는 선수를 못 잡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호날두의 효과인 것 같아. 두 선수가 이렇게 꺾어들어오는 움직임도 저는 그거에 묶여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호날두가 이렇게 반대쪽 밑으로 내리거나 빠지면 두 선수가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그래서 이건 뷔페까지도 들어오니까 이 선수로는 한동안은 되게 플랜 A로 쓰여질 것 같긴 해요. 쏠쏠하게 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로톱을 가서 재미를 볼 수는 있는데 영보이스가 홈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랬을 경우는 사실 이게 조금 막힐 것 같아요. 할 땐 그때는 누군가 비비거나 때려박는 선수가 있을 수도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영보이스전에서 조금 불안한 게 호날두가 최전방으로 나왔을 때 그린우드는 산초나 브로우펜스가 전방으로 침투를 해도 영보이스가 밀집수비를 펼치면 중앙에서 버텨줄 만한 선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리고 이 문제는 뉴캐슬전에서도 전반전에 사실 맨유가 그렇게 좋은 공격력은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호날두의 추가시간 득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뉴캐슬의 수비를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게 이제 호날두도 마찬가지고 중앙에서 버텨줄 선수들 특히 카바니처럼 등을 치고 공간을 만들어줄 선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물론 카바니도 완전히 등딱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보이스전에서도 호날두가 제로톱으로 나오면 이런 또 다시 문제가 반복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여기도 물어보시는데 제이든 산초는 아직 겉돌더라. 좀 그런 감이 있죠. 물론 이번에도 풀팩을 타기 때문에 루크쇼의 왼쪽으로 갖다 놔가지고 왼쪽 원래 주로 제든 산초 오른쪽인데 왼쪽으로 갖다 놨는데 아직은 확실히 전술적으로 터치지 않는 것 같아요. 산초도 볼을 많이 터치를 해야 산초의 연계플레이가 나오는 그런 장면들에 산초의 진가가 발휘되는데 산초가 지난 경기에서 터치 수도 적고 침투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본인을 중심으로 빌드업을 하거나 공격작업을 하는 과정이 없어서 조금 산초가 겉도는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이런 약간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이든 산초의 선수 개인만 놓고 보면 오른쪽이 좀 더 익숙한 공간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오른쪽으로 둬야 될 것 같은데 얘가 풀백을 타니까 얘는 공격적인 풀백하고 함께 뛸 때 능력이 더 터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풀백은 와암비살카 수비적인 풀백이니까 그래서 공격적인 풀백인 루크쇼가 있는 왼쪽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참 그런 거잖아. 풀백을 생각하면 왼쪽이 맞는데 개인을 생각하면 오른쪽이 맞아.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호날두가 최전방에 배치되면 제로톱처럼 움직일 때 포고바를 왼쪽에 두기도 좀 그래요. 일단 산초나 그린우드처럼 움직임이 좋은 선수는 아니니까 포고바가 그렇죠. 뿌려주는 선수지. 포침투를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호날두가 나오면 포고바도 나와있고 중앙이 비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포고바가 이번 시즌에는 결국엔 중앙에서 뛸 것 같은데 그러네. 뉴캐슬전에서도 포고바가 수의적으로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몇 개의 딜레마나 약간의 아킬레스건 같은 건 있죠. 그렇죠. 맨유가 원래 삼선 미들도 하나 정도 영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고 오른쪽 풀백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물려서 아마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영보이스가 많이 굉장히 수비 밀집을 한다면 그럴 때도 이 호날두 제로톱이 통할 것이냐 그렇죠. 요거는 지켜보자 정도 포인트 지금까지 좋았지만 이런 상태에서 포고바울이 금방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호날두하고 바라안의 효과를 일단 초반에 불매 보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진짜 우승후보로 아주 그냥 굉장히 기대를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맨유 맨시티 첼시 리버풀까지도 네 팀이 아주 강하게 빅포를 형성하는 느낌인데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 아까 딜레마라든지 아킬레스건 얘기했지만 포고바에 약간의 불안여주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초반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역대급이에요. 지난 시즌 통틀어서 어시스트를 3개 했는데 지금 4경기에서 7개를 했고 이 정도면 거의 뭐 초반 몇 경기 안 하고도 도우망을 거의 예약해놓는다는 느낌이죠. 역대급 역대급인데 그런데 이제 포고바가 디에스테레틱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기분 너무 좋아서 나 호날두랑 오래 뛸 거야 그래서 남을 거야 라는 데도 있고 아니면 지금 마르카나 이런 데 얘기처럼 레알 가기 위해서 계약 연장 안 한다. 어때요? 어떤 부정이에요? 일단 포고바가 좀 기분 파잖아요. 그래서 포고바가 최근까지 맨유의 재계약 체의를 사실은 거절하거나 협상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지금 포고바의 계약기간이 거의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내년 6월까지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재계약이 지금 진전이 없죠.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만이 쭉 가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버리게 되면 FA로 가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1월부터 포고바가 레알마드리드나 파리생제르만과 진짜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할 거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지금 맨유가 이적시장에서 호날두 영입하고 바란 영입하고 산처 영입하고 또 리그 시작하니까 성적도 좋고 하다 보니까 포고바가 지금 맨유의 재계약 제안을 다시 좀 고려를 해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까다로워요. 그래서 포고바가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처음에 떠날 때도 자유계약으로 떠났잖아요. 이벤트스로 그런데 두 번째 또 떠날 때도 자유계약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도 포고바가 막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는 또 안 해요. 최근에 인터뷰한 거 보면 우리 팀 너무 강하다 너무 좋다 소셜의 감독 너무 우리 믿을 만한 감독이다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재계약에 대한 멘트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라이올라가 시킨 건가? 그렇겠죠. 레알마드리드가 또 지금 중원에 카모빈과 영입했잖아요. 그러면서 포고바가 이적설이 조금은 사그라들고 있고 그러네. 파리생제르망도 보면 파리생제르망이 스쿼드에 포고바까지 들어가면 수비적으로 너무 밸런스가 붕괴될 가능성이 커서 또 지금 파리생제르망에 대한 이적설도 사실은 조금은 줄어든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맨유와의 재계약 제안이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 포고바의 예상 파리생제르망이 제안할 주급 같은 걸 보면 현재 지금 포고바의 주급이 한 29만 파운드 주에 4억 7천만 원 일주일에 맨유가 현재 주는 게 그런데 맨유의 재계약 제안액이 주에 6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파리가 이제 파리 얼마 전에 제안할 것 같은 그런 예상액은 8억 2천 왜 사는 거지 일주일에 8억이면 거의 지금 2배죠. 지금 받는 것보다 인생은 포고바 처럼 그러니까 지금 포고바가 또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닌가 그런데 포고바의 또 이제 가족들이 맨체스터에 정착하고 맨체스터를 선호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또 포고바가 이제 그런 점들을 고려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적을 이제 자제하고 있다. 이적설에 대한 아니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거 들어보면 간단한 것 같고 이거 보면 남겠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불분명해 사람 자체가 예예 맨유한테 받아낼 거 최대한 받아내거나 그게 다 그거잖아 아니면 그냥 이적하겠다 돈 많이 받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맨유가 분위기 좋다 그렇죠 그리고 포고바도 한껏 기분이 올라와 있다 그렇죠 지금 분위기 좋아서 재결하기에 또 가까워지고 있다 네네 오늘 또 새벽에 한번 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호날두가 결합된 원톱 제로톱 전술이 밀집수비를 하거나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또 어떻게 먹힐지 맞습니다 요거 다음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호날두의 데뷔전이잖아요 챔피언스 리그 어찌 보면 다시 다시 맨유의 복귀 복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이제 영보이스와 맨유의 경기가 굉장히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긴 합니다 오늘 1시 45분입니다 재밌을 거예요 함께 보시죠 네